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팔로 30kg이죠. 번쩍 든다. 그래서 협동로봇 P3G를 공개했다고 해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가반하중이 30kg이고요. 작업반경이 2m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어깨 최고재원이다. 연내 출시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보통 우리가 로봇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람 모양의 로봇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서 팔로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로봇 강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리어커 같은 거 있죠. 그냥 로봇 택배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그냥 가동범위 안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의 로봇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봇틱스가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P 시리즈를 좀 공개를 했고요. 이제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도 매출을 좀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뭔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전반적으로 로봇들이 싹 다 움직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재료가 딱히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견뎌내고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얘 같은 거는 뭐예요? 여기 라인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우리가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접근했던 거는 뭡니까? 이런 거죠. 하락, 상승, 눌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은봉이 나온다. 그러면 이 은봉에서 뭐한다? 일단 도망친다. 라는 관점으로 내가 여기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다가 눌리면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겠지만 올라가면은 뭐예요? 적어도 10%까지 하니까 플러스 몇 10%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입비가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거 물량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러분들 뭐 이런 데서 물량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예요? 비중을 조금 늘려서 평단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고 얘가 8만원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은 추세가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될 건데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 선에 연장선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1차 매도가와 2차 매도가 그 다음에 3차 매도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차 매도가는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 되겠죠. 이 검은색 선. 그리고 추가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검은색 선이 2차 매도가가 될 거고 결국은 3차 매도가는 여기 전 고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접근을 해서 여기서 2분의 1 정리하고 저항을 받고 눌리면은 매도했던 물량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구간에서? 한 8만원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 저항 받고 눌리면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눌릴 때 이 라인에서 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일단 또 2분의 1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2분의 1 물량은 가지고 있고 2분의 1 물량은 4,9,4,9,8,9를 반복하면서 이 신고가 영역인 12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의 포지션으로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리TV여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약속대로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가서 오늘 수익 실현을 했고 오늘 또 들어갔습니다. 5월에는요 저희가 매주 5종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조금 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2% 3% 수익 내는 것도 훌륭하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